가치발 쓰셨어요? 가치발 쓰셨어요? 내가 죽으니까 쳐다볼 물속을 들이다보려면 연속 두 마리입니다 사이즈도 좋네요 이거 지나가다 물렸네?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먹은 거예요 이렇게 걸려야 좋죠 아니 놓고 돌아서니까 물렸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착해 어우 여기가 핫이구나 핫 황홀련이 지금 기다릴 건데 네? 전화기를 안 했어요 전화기는 아니 그렇게 몇 년을 전화했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요? 전화번호 입력해놓고 그냥 물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전화번호를 적어갖고 올까 하다가 오늘 밥까지 온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사는 언니가 전화번호를 적절하지 않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게 그걸 어떻게 이 아저씨 덕분에 밥 주물도 몰라 그랬더니 또 전화번호를 안 가져왔대 저분도 그때 배 한 거 같은데 봤을 거예요 찰스톤에서 여기 자주 오니까 그래서 어저께 통화했거든 해가지고 나 오늘 낚시 갈래 이랬는데 나도 가해지러 온 거예요 찰스톤에서 찰스톤에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계시다고 그랬었나요? 사우스캐롤라이나 지금 사시는 데가 사우스캐롤라이나? 콜럼비아 콜럼비아요? 여기 왔다 올라온나 사이즈 좋네 다 응? 아이고 믿지 마요 칼찌여서 이걸 봐 해놓은 거지 마요 손댈 틈이 없으신 거죠? 에이 봤어 어헤 뭐하시는 거 지금 너 왜 자극 물건이야 탱고 치제네 나보라 저분도 또 그새 잡으셨나요? 누구? 아까 그 저 인사 오신 분 못 잡았나 네마리하고 스탑이네요 여전히 뭘 드시는구나 아이씨 왕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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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여전히는 거 황어리 감사합니다.